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장, 새해 첫날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급히 옮겨졌습니다. 남성을 공격한 멧돼지는 무게 200kg의 성체 멧돼지, 자칫 남성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날 유해조수 포획단은 마을 인근에서 총 3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평소에도 많은 멧돼지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먹이가 부족해진 멧돼지가 대전과 울산 등 전국 곳곳 도심과 농경지에 내려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멧돼지 개체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지난 2019년 제곱킬로미터당 6마리를 찍은 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적극적인 구제작업 등으로 지난 2022년 1.1마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대전, 세종, 충남에서 소방에 접수된 멧돼지 관련 신고도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70% 가까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멧돼지 먹이가 줄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서식지가 줄어 멧돼지와 마주칠 가능성은 높아 그만큼 멧돼지 출몰 공포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 소리를 치거나 돌을 던지는 등 자극하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고 가까운 나무와 바위 등 은폐물 뒤에 조용히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